한글자막랑도 박스 한글자막은? 한글자막과 한글자막은? 하하하하 아.. 뉴스쌍불로우지 오늘 게임! 한글자막은? 사실은 근데 좀 더 걱정이 돼요 걱정이요? 왜냐면 머리 잘하시는 기회도 많아질 때 그리고 제가 좀 딱! 즐기는 거에요? 어 어어어 근데 막상 대회를 나가면 하자. 네. 리서, 느낌 어때요? 아, 너무 좋습니다. 리서는 게임 좋아하죠? 네, 엄청 좋아해요. 제가 여기서 나가고 싶을 때는 화사인도 있거든요. 코스프레싱을 제가 하기까지 다 넣겠습니다. 아하, 본인 어느 코스프레싱을 해주셨죠? 그럼 뭘 입어보내는데 케이틀립이라는 편인데 너무 예쁜 사카리 신난을 느낀 스킹 등 işi 해요 케이틀립 아까 앞차 안 보여 처음으로 너무 잘 어울려요 그냥 진정하신데 어때요 지금? 아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찰정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동작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 했는데 쟁쟁하시니 너무 힘드네 아 아 맞습니다. 오늘 이 코스프레이 역시도 골든 카드가 상당히 나갑니다. 호시 내셔야 돼요. 자 그러면 그 종으로 한 번 시원하게 한 번 쏴주세요. 사랑의 종! 한번 제대로 한 번! 사랑의 종! 하하하하하하 한번 제대로 한 번 제대로 한 번 제대로 유지이가 들어주세요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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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완의 생평을 직접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해. 오늘 세이가 많이 찍었죠? 아 언니가 찍었어요. 제가 많이 찍었습니다. 자 이제! 화이팅! 화이팅! 자 코스프레가 정말 고퀄리티를 자랑하는 코스프레네요. 자 이제 마지막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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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